야, 영하야 너 여기서 보니까 진짜 다르다. 아니, 그냥 우리 시원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나도 이제 일을 좀 다시 시작해볼까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야. 야, 너는 좋겠다. 이렇게 일도 잘하고 있고 제의도 잘 크고. 응? 아, 왜? 야, 너 지금까지 버틴 게 있는데 왜? 지금까지는 우리 엄마가 도와줘서 그나마 괜찮았는데. 응. 도우미 좀 쓰면 안 되나? 제이가 너무 어린가? 야, 돈만 중요하냐? 네 커리어가 너무 아깝잖아. 제이가 요즘에 불리불안이 너무 심해. 어? 우리 제이가 잘 크는 것도 중요하니까. 난 네가 나중에 나처럼 후회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. 난 다 포기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살았는데 애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은 뭐가 남았나 싶은 거야. 야,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도 어디 하나 불러주는 데도 없고 허탈하다 진짜. 나도 다른 애 참 열심히 살았는데. 야, 영아야.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? 애는 어떻게든 커. 근데 너는 지금 여기서 관두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어.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. 진짜로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지. 그냥 떠밀려서 그만두는 건 아닌지. 진짜 잘 생각해봐.